여러분 반갑습니다. 8시 반의 남자 정은수입니다. 매주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성품을 우리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품 특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참 많은 성품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그 다윗의 성품들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선포하면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와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승승장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8장에서 10장의 그 시기는 다윗의 언약 직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요청드린 다윗과 그것을 거절하고 다윗 언약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했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자기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노에미아에서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막는 것처럼 성전 건축은 정말 대공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여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사무엘서를 여는 열세구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눈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들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9장 10장의 내용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8장 15절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와 공의가 곧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9장 10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9장 10장에서 나오는데요. 9장은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그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그 다윗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존중하게 여겨주는 그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반면에 10장은 다윗이 사랑과 은혜를 상대방 즉 암몬에게 베풀었지만 이 암몬은 이것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한눈에 보면요. 아까 읽었다시피 8장 15절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백마를 타고 이 땅을 정복하실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장 내용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 안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바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윗은 실천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무엘 하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즉 다윗의 승리, 블레셋과 모악과 소바와 아람과 애돔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즉 이 말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주변 여건들을 다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먼저 첫 번째 메덱 암마, 이 말이 어렵게 나오지만은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가드, 이 골리아스의 고향이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은 이야기인데요. 메덱 암마는 가드입니다. 가드의 다른 이름으로 명칭이 지금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죠. 현재 여러분들 가자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 가자지구가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수와 때도 이곳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을 또 떠날 때에 이스라엘을 때리는 방망이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인 것이죠. 골리아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강력한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대에 완전히 이곳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 팔장에서 곳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 나자 모합과의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합은 지금 지도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이 모합 땅입니다. 정복된 그 모합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바왕 하닷 에세를 또 정복하고 조공을 또 바치게 되고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던 것이죠.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등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전에 쓰일 재료들인 것이죠. 특별히 이 녹그릇들은 나중에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전 들어간 입구에 물두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두몽이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재료들이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돔을 정복한 이야기들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소금 골짜기 전투인데요. 소금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 애돔의 위치가 사의 부근인 것이죠. 자, 사무엘 하 8장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궁을 들이니라. 루오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궁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위당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배로대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희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위당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희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위당이 그것도 여왁께 들이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합과 암몬자손과 불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오베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들이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만 8천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석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 하 8장 6절과 14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된 구절이 나옵니다. 6절과 14절의 반복된 구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즉 자기의 힘과 노력 전략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반복 패턴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뭔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병거 100대를 남기고 나머지 말은 모두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서 언급한 왕의 규례에서 한 번 더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왕의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왕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방금 읽었던 8장 4절, 사무엘하 8장 4절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열한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다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숙이에 나오는 여러분 발람의 예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숙이의 발락이, 그 모합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옵니다. 이 발람이 누굽니까? 당시 가장 핫한 주술가입니다. 저주를 퍼붓게 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영엄한 주술가를 이 발락이 탁 데려옵니다. 스카우트에서 데려오죠. 돈을 아주 많이 주겠다고 데려옵니다. 이때 발람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 연속 저주를 퍼부었는데 축복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통제하고 입을 짓고 하나님의 그 말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번 연속 축복이 나가자 이 발락이 화를 내면서 나 너한테 이제 복체를 안 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놀라운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이 뭐냐면 민숙이 24장 17에서 18절 맞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게 8장 전반적인 내용이 이미 민숙이 24장 17절 18절에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합하고 에돔이 다 나중에 어떤 한 별. 한 별이 누굽니까? 즉 다윗의 별이죠. 이 이스라엘 국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다윗의 별이 곧 한 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한 규가 뭡니까? 지팡이라는 거죠. 즉 옛날에 임금들은 이 지팡이 손에 지휘봉 같은 걸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한 규, 즉 한 임금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다. 이 다윗이 다 그냥 정복을 다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원수 에돔까지 다 정복한다라는 내용들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 발람의 예언으로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어떻게 공평하고 어려운 법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즉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이 왕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10장을 한눈에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은 다윗의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존중해주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고요. 10장은 다윗의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암몬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정말 9장과 10장은 대조적인 장인 거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건 바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준 요나단의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9장은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8절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내용입니다. 왜 은혜를 베푸를까요?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인 거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그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이 장에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이 다윗 왕이 먹는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 하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인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인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여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진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미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아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방금 우리는 사무엘하 9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다위씨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첫 구절로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정적들은요. 바로 찾으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틀림없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이 다위씨 찾는다고 할 때 굉장히 무서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위의 답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벌벌벌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위씨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위씨 그 정적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이 광경에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왜 이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왕자들과 공주들만 앉아있는 그 다위의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는 사무엘 하 4장 4절에 이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미 사무엘 하 4장 4절에 미리 이 사람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유는요. 다윗이 요나단과 사무엘 상에서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무엘 상 20장 42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요하의 이름으로 명세하여 이르기를 요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일어났던 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은약을 다윗이 요나단과 은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그 신실함을 이 문장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의 그 신실한 이 성품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10장입니다. 10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그 방금 읽었던 9장은 그 다윗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존중해 주고 그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다 누렸다는 것이죠. 존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멸시하고 모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경멸하듯이 오늘 읽었던 13구절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 하나님이 경멸하듯이 다윗도 이 암몬 족속들이 자신들의 그 호의에 멸시를 할 때에 어떤 반응 어떻게 경멸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10장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암몬의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암몬의 기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왕에 대해서 다윗이 그 죽은 아버지, 죽은 암몬 왕을 위해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지만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정복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에 대해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사람들이 오는 것들이 조문객이 오는 목적이 우리들을 정탐하러 오는 것이고 이 정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신하들이 새로운 새 암몬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암몬 왕이 이것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조문객을 멸시천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어복을 잘라서 사람을 망신을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참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나서서 아람과 전쟁을 한다는 그 내용이 이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라바에서 전투를 벌이고요. 그래서 라바에서 전쟁을 승리를 하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아람 지역인 헤람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제2차 전투가 벌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번 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자 혼자임으로는 얘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온 용병을 암몬 자선이 나와서 성문 어기에 딱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사왔던 또 별도의 부대들은 들에서 이렇게 매복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의 그 군대에게 완전히 대패를 당합니다. 용병이고 뭐고 이건 소용없습니다. 다윗한테 걸리면 그냥 다 죽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10장 내용입니다. 재밌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선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선의 땅에 이르며 암몬 자선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선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선들이 사람을 보내 벳 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천명과 돕사람만 이천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압과 용사의 온무리를 보냄에 암몬 자선을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유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선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선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왁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선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유압이 암몬 자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메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메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너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메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칠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자선을 돕지 아니하니라 전문자 10장까지 다 읽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성품입니다 성품 자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용에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모순입니다 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인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악인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두 가지는요 병립과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모순을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모순을 자신의 희생으로 해결하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즉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성품 사랑 없이 공의의 하나님만 주장하게 되면요 정말 그 사람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공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만 주장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성품이 곧 내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하 초반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그 보고를 들을 때에 다윗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 용서 없이 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는 용서했는데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던 그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용서 없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의 이 사례가 정말 나의 성품하고는 얼마만큼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경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복수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런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고맙고 내 대신 복수를 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왠지 그 사람이 정의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좀 시원케 해준 사람이라고 정의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이 나의 성품 얼마만큼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다는 것들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그런 성품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누어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의 어느 부분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중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성품을 나누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모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다윗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모순되는 것들을 극복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한 성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성품들을 이 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성품으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